저쪽은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노천 배드민턴장 다 양성화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희,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구나 그럼 노인네들이 체육관으로 칠 수가 없어요 80 넘은 노인네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고령화 시대에 제일 맞는 건 이런 데거든 근데 역행을 하고 싶다고 지금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배드민턴장이 노천에 많이 있고 일부는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불법 구조물이죠 이렇게 가림막도 해놓고 기둥도 세워놓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주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설들이거든요 결국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건 역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운동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년, 30년씩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배드민턴장들에 대해서 노천 배드민턴장을 양성화 오히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제가 이번에 달마사 국립공원 예산을 가져오면서 달마 배드민턴 양성화하는 것을 이번에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노천 배드민턴장 양성화를 좀 해서 오히려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도 더 깔끔한 그런 배드민턴장과 함께 더 좋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어디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왔다 가요 아침에 고맙습니다